좋은 아침! 요 깜찍한 애들 보세요. 여기에다가 모란도 가득 그리고 아우 귀여워. 살짝 한 줄기 들꽃도 보이고 이것도 그리고 싶고 저것도 그리고 싶고 노란색 들꽃도 하늘색 들꽃도 핑크색 들꽃도 그리고 싶은데 너무 많답니다. 보라색도 보이고 아우 어떡해. 밝은 모란도 보이고 어머 어쩜 좋아. 아 몇 개 안되네. 요렇게 다섯 개가 한 세트랍니다. 집에도 한 세트 예쁘게 해 두고 너무 많이 갖고 올 걸 그랬나? 아 정말 난 욕심이 끝도 없나 봐.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 그리고 싶은 건 많은데 요 몇 개 안 되잖아. 어머나 닭이 이목을 또 따놔서 풀어주면 꽃을 다 따고 저것들이잖아. 어머 아우 요 향기로운 거. 요 조그만한 게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있나? 아유 귀여워라 정말. 어머나 그림같아. 어머나 어제 정말. 화상하게 핀 애들 둘이가 이제 집에 없네. 이 보라이. 이 통에도. 이 통에도 금붕어나. 어머 딸기꽃이 왜 여기서 지고 있을까. 이 그림같이. 너무 따 난 것처럼. 어머나. 어머나. 이 들어온 꽃들이 떨어져. 어머나 왜 떨어졌지. 어머 너무 이쁘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면 아파구나. 어머 세상에 귀여운 꽃들. 어쩜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 좀 봐. 여기 고피나 금붕어를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속쇠도 심고. 아니면 수레를 하나 사와서 심어도 멋질 것 같고. 여기 가위에는 심심하니까. 돼지를 그려도 이쁠 것 같습니다. 어머. 뿌리 안 낳은 애들은 좀. 그늘에 있어야 돼요. 목수건으로 접어줘야 될까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머나. 바람새. 꽃이 피기 시작했어. 그런. 예쁜. 아이리스. 너무 이쁘다. 정말. 어머나. 어머나. 향기 봐라. 향기. 어머나. 이 꼬마가. 어쩜 이렇게 향기가 많아. 물도 좀 줘야 되겠고. 아. 이뻐라. 아. 귀여운 거. 라일락 나무를 두 그룹 쿠팡에서 시켜봤는데. 하얀색이랑 핑크색을 시켰는데. 이게 어디에 심어야 되나. 이 클럽네. 이 자리가 너무 복잡한데. 근데도. 보면. 또 사고 싶고. 또 심고 싶고. 어쩌면 좋아. 혁신이 너무 많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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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리야. 이쁜 꽃들. 예리야. 역시 꽃이 없나봐. 아. 음. 이뻐네. 어머나. 천천히 피네. 정말. 그래. 그래. 6월달이 피워야지. 그지? 응? 천천히. 이뻐라. 오래오래 보게. 숭아도 열었네. 오늘도 멋진 날. 감나무. 감나무가 얘가 죽어서. 얘를. 위험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서 버리고. 여기다가 라일락을. 심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냐. 이렇게 갈라져서 죽었나봐. 왜 갈라지지. 감나무 수명을 좀 짧게. 요즘. 계량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모두모두. 멋진 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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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